하아! 덜어랑해! 너무너무 기다리던 PQ가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옆에는 이렇게 멤버들 이름이 있고요. 뒷면에는 흥미롭게도 중국어, 영어, 한국어, 태국어로 설명이 되어 있고요. 네. 그럼 개봉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맛있어! 드디어 오픈을 해볼게요 아니에요 썸머 베케이션 얘는 잠깐만 옆으로 놔두고 이거를 하면 아마도 버틸이 나올거에요 이거는 아마도 좋을거에요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티커 스티커랑 마지막으로 포스터까지 어쩜 좋아 콩이 정말 푸짐한거 같아요 자 그러면은 하나씩 뜯어볼게요 이거는 먼저 제일 큰거 이거 이거 이게 뭡니까 홀샘 위에 홀샘 위에 빠르 배가 놓고요 배가 놓고요 고생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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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고생해서 수비 고생해서 자! 파우치다! 이거는 이거 최고 시원하다 이거는 하고 다음은 풍미님 다다다다다다 핵빵 뇌 어? 근데 하나가 아니었어. 편의점을 힝는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영상은 OFF! 5분정도 bundle. 이번 영상은 4분정도를 되었으므로 랩이도 꽉조차고 지불에서 3분정도를 그려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